학생들 계약이 늦춰지면서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인데요.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PC방입니다. 학생들이 3, 3, 5 모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아무도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화를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PC방과 동전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끼지 않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사용하는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1억여 원을 투입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집중 방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에는 PC방 661곳과 노래방 1,199곳 등 모두 1,800여 곳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 그로 인해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연장 가능성 속에 다중이용시설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희입니다. 직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